1. 지적도근 측량에서 측정한 경사거리가 600, 연직각이 60일 때 수평거리는 1.300, 2. 경위의 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1방향각의 수평각 측각공차는 30초 이내이다. 3. 다음 중 경위의 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에서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5 이상 10 이하 4점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5일 5. 우연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같은 크기의 오차는 오차보다 자주 발생한다. 6점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구소성각지역의 직각자표계 원점이 아닌 것은? 2. 동경원점 7점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용 보선법으로 하는 경우 보선의 변의수 기준은? 2. 20개 이하 8점 등록정환측량을 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할 때 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현황법 9점 지상경계를 결정하고자 할 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 주의가 되는 선? 10점 광파기 측량방법에 따른 지적 삼각보조점의 정강거리를 5에 측정한 결과에 평균치가 2435.44일 때 이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최대 얼마 이하이어야 이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할 수 있는가? 2. 02. 11점 백악법에 의해 도근측량을 실시하여 종선차의 합이 마이너스 140.10, 종선차의 기지각치 마이너스 140.30, 횡선차의 합이 320.20, 횡선차의 기지각치 320.25일 때 연결호차는 1.21. 12점 평면 삼각형 ABC의 측각치 A, B, C의 폐하 보차는? 2. WA+, B+, C-180 13점 지적도근점 측량에서 지적도근점을 구성하여야 하는 도선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개방도선 14점 지적도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적도근점은 직병3의원으로 제도한다 15점 다음 중 지번과 지목의 제도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번은 고딕체, 지목은 명조체로 제도한다 16점 경위의 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의 관측 및 계산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가 점 3용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한다 17점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측량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통일된 원점 체계를 전 국토에 적용하였다 18점 지적각정 측량을 시행할 때의 필지별 경계점 측정에 사용되지 않는 점은? 4. 지적도근 보조점 19점 중부원점 지역에서 사용하는 축축일 600 지적도 1도각이 포용되는 면적은? 20점 등록전환 시 인하대장상 말소면적과 토지대장상 등록면적과의 허용호차 산출식은 1A.062MF 21점 GPS의 위성신호에서 피코드의 주파수 크기로 오른 것은? 20.23 22점 그린과 같은 사면을 지형도에 표시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지형도 상에서 상부는 등고선 간의 거리가 좁고 하부에서는 넓은 사면? 23점 출발점의 세운 표척과 도착점의 세운 표척을 갖게 하는 이유는? 4표척의 상태로 인한 오차를 소거한다 24점 그린과 같은 수준망에서 수준점 피해 최악값은? 20.166 25점 다음 중 터널에서 중심선 측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4. 정확한 방향과 거리 측정 26점 터널 내 두 점의 좌표가 A점, B점이고 표고는 A점 53.20, B점 82.35일 때 터널의 경사각은? 27.137 27점 단곡선을 설치하기 위해 교각을 관측하여 46.30일을 얻었다 곡선 반지름이 200일 때 교점으로부터 곡선 시점까지의 거리는? 3.85.93 28점 지적 삼각점의 신설을 위해 가장 적합한 GNSS 측량 방법은? 1. 정지 측량 방식 29점 지형도의 표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방사법 30점 지형 측량의 작업 공정으로 오른 것은? 4. 측량 계획 조사 및 선점 기준점 측량 세부 측량 측량 원도 작성 지도편 즉 31점 수치 사진 측량에서 영상 정압의 분류 중 영상소의 밝기 값을 이용하는 정압은? 1. 영역 기준 정압 32점 곡선 반지름 115인 원곡선에서 현의 길이 20에 대한 편각은? 3.458 56 33점 화각이 92고 일반 도합 한도경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로 오른 것은? 2. 광각 카메라 34점 노선 측량에 사용되는 곡선 중 주요 용도가 다른 것은? 1.2차 포물선 35점 간접 수준 측량으로 관측한 수평거리가 5일 때 지구의 공유로차는? 2.1.962 36점 GNSS 측량에서 의사거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5차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1차 지상의 기상 5차 37점 항공사진의 특수 3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1부점 38점 항공사진 판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0개 종류를 판독하는 주요 요소는 음영이다 39점 등고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2조곡선은 강곡선 간격의 예사마다 표시한다 40점 단곡선에서 교각 I-3620 반지름 R500 무선의 기점에서 교정까지의 거리는 6500 이달 20 간격으로 중심발뚝을 설치할 때 종단현의 길이는? 34.41점 지적전산화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국토기본도의 정확한 작성 42.디지타이징이나 스캐닝에 의해 도형정보 파일을 생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각의 신축이 있는 도면의 경우 부분적인 오차만 발생함으로 정확한 독취자, 묘를 얻을 수 있다 43.메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사같은 성격을 가지는 공간 객체를 같은 층으로 묶어준다 44.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언어중 데이터 조작어가 아닌 것은? 1.CREAT임은? 45.현황참조용 영상 자료와 지적도 파일을 중첩하여 지적도의 필지 경계선 조정 작업을 할 경우 정확도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료는 1일 5천 축적의 항공사진 정사 영상 자료 46.점, 선, 뺀 등의 객체들 간의 공간관계가 설정되지 못한 채 1년의 좌표에 의한 그래픽 형태로 저장되는 구조 공간 분석에는 비효율적이지만 자료 구조가 매우 간단하여 수치 지도를 제작하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료 구조는? 3.스파게티 구조 47.PDLIS의 개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2.건축물관리시스템 48.지적데이터의 속성 정보라 할 수 없는 것은? 1.지적도 49.수치화된 지적도의 레이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소유자 50점 발전 단계에 따른 지적제도 중 토지정보 체계의 기초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4.다목적지저고 11.SQL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다음에는 조건식이 나온다 52.토지정보시스템의 데이터의 구성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4.서비스정보 53.LIS에서 DBMS의 개념을 적용함에 따른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자료의 표현과 저장 방식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54.고유번호 45.67891232-2022-0010인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번은 2-10이다 55.NGIS 구축의 단계적 추진에서 3단계 사업이 속하는 단계는? 2.GIS 정착 단계 56.8.1 처리 방식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운영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57.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때 집중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자료 관리가 경제적이다 58.C군구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3.지적소 관청 59.벡터 자료 구조에 있어서 폴리곤 구조의 특성과 관계가 먼 것은? 3.변환성 60.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의 순서로 옳은 것은? 4.가-라-다-나사 과목 지적하격 61.다움중 집원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토지이용 구분 62.다움중 근대적 등기 제도를 확립한 제도는? 3.지계 제도 63.지번의 진행 방향에 따른 부범 방식이 아닌 것은? 2.우수식 64.다움중 지적의 기본 인형으로만 열거둔 것은? 1.북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65.1720년부터 1723년 사이의 이탈리아 밀라노의 지적도 제작 사업에서 전 명토를 측면하기 위해 사용한 지적도의 축척으로 오른 것은? 3.일이천 66.토지등록제도에 있어서 권리의 객체로 사와 모든 토지를 반드시 특정적이면서도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도록 개별화함을 의미하는 토지등록원칙은? 4.특정하의 원칙 67.지적불부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측면의 영향이 아닌 것은? 3.주민의 권리행사 용의 68.토지일필지의 성립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은? 4.경계가 되는 지물이 있어야 한다 69.다목적지적의 3대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4.토지이용도 70.다움중 3차원 지적이 아닌 것은? 1.평면 지적 71.다움중 지목을 체육용지로 할 수 없는 것은? 1.병마장 72.토지조사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토지조사부는 토지대장의 완성과 함께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73.우리나라 현인 토지대장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등록내용은 법률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74.토지조사사업 당시 면적이 10평 이하인 협소한 토지의 면적 측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1.3사법 75.토지의 성질, 즉 지질이나 토질에 따라 지목을 분류하는 것은? 4.사포성 지목 76.토지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의 체계의 토지대장 등록지와 임야대장 등록지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2.조사사업의 상위 77.물건 설정 측면에서 지적의 3효소로 볼 수 없는 것은? 2.국가 78.정전제를 주장한 학자가 아닌 것은? 3.2기 79.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사정권자로 오른 것은? 3.임시토지조사국 80.지적공부를 복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은? 4.지적공부등록현원집기표과목 지적관계 81.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측량성과 검사 시 세부측량의 검사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화교부 82.다음 중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1.신규등록 83.도의 지적에서 동일한 경계가 축적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경계의 최우선순위는? 2.대축적경계에 따른다 8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변경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4.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서 85.지적공구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 공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1.15일 이상 8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이 지적소관청의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87.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은? 4.축적변경 88.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의 신규등록 사위를 접는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사업인과서와 지번별 도서 89.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 단위는? 3.제곱미터 90.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계점저표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에서의 필지별 면적 측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2.저표면적계산법 9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한다 9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영상 지적재 조사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을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측량하거나 지적재조사 사업 성과를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 처하는 벌칙으로 오른 것은? 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93.다음 내용 중에 들어갈 말로 모두 오른 것은? 3.왼쪽 위에서 오른쪽 94.지적업무 처리 규정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측량 준비 파일을 등록하여 자료를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 토지의 지목 9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의 성실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배우자 이외의 직계 존속 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96.공유수면 매립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 등록에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서 타당한 것은? 3.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97.측량준비 파일 작성 시 붉은색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경계선 98.다음 중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기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지적재조사 사업비의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행정구역별 배분기획 9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등 예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청산금의 예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한다 100.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상각보조점 측량이 있어서 그 측량성과를 그대로 결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 간의 연결교차의 허용범위로 오른 것은? 4.25